명찰 안 했더니 우리 김포 원장님께서 명찰을 하라고 명찰을 달아줬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써놨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치득세로 가는데 조세총론에서 궁금해하시는 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궁금하는 게 너무 많네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강제집행비, 체납처분비가 무조건 1번이에요. 강제집행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액이에요. 강제집행비 1번, 소액 2번. 거기는 고정이에요. 거기까지 고정. 그다음에 3번이 뭐냐 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3번이.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하냐, 후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4번, 5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4번, 5번 법정기일 전하고, 후하고 따지는 것은 따지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거는 설정하고 날짜 관계를 따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자동차세는 날짜 관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소액보다는 바로 뒤에서. 3번으로 그냥 가져가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앞에 조세총론회에 너무 거기다 신경을 쓰고 지금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는 신경 안 돼. 이제 거기는 넘어가버렸어요. 이제 취득세로 넘어왔어요. 지금 어떤 취득세로 가죠. 취득세에서 먼저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네. 지목변경. 지목을 변경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따라붙여야 될 것은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액 증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액 증가를 하면 이걸 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액 증가 여부의 관계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액 증가 여부의 관계 없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가액이 증가하면 지목으로 본다. 41번. 여기서는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는데 누구하고 교환했는가를 잘 보세요. 직계, 좀비속과. 그러면 직계, 좀비속과 서로 교환했다는 것은 누구와 누가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인가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직계, 좀비속 간에 여기에 나오면 원칙은 뭘로 봐야 되는데? 증여. 원칙은 증여를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반드시 그 사유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객관적으로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야 된가요? 정부를 통해서 그런가요? 정부를 통해서. 그러면 등기는 내가 하는가요? 정부를 통해서 하는가요? 그렇죠? 정부를 통했으니까 여기를 보고 찾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서로 맞바꿨으니까 정부 기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바꿨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이제는 증여로 간다. 유상으로 간다. 유상. 그래서 유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유상.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42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닌 경우 아니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에게 상담. 그럼 내가 상대방 채무를 내가 인수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확인하고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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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증여로 인정한다. 유상으로 인정한다. 유상. 유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유상 해결이 됐네요. 자, 43번. 43번은 배속 좀 높여들어요. 그런데 배속 좀 해 주라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1.2배속으로, 2배속으로 말을 할 테니까 배속을 좀 빨리 한번 해 볼게요. 배속을 빨리 해달라니까 자, 그러면 주체구조부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안 돼 이러면. 이러면 절대 라이브 할 때는 큰일 나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주체구조부라는 말만 나오면 중간을 읽지 말아냐는 게 중간 읽지 말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건 33회는 이게 정답. 34회 때는 지문으로. 이거 두 번 연속 출제됐어요. 그래서 주체구조부라는 말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 소. 소송. 소송했네. 소송해가지고 내가 돌려받았어. 자, 회복. 내 상속분을, 상속분을 소송해서 돌려받았으니까 이거는 내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지분이 늘어나도 나는 취득이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은 아니다. 그래서 취득으로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소송. 내 지분을 소송해가지고 내가 돌려받았을 때는 소송해서 돌려받았을 때는 그때는 내 것을 내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외에 두 개를 더 봐야 돼요. 여기 시험은 이게 나왔는데 이거 말고 다시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미 상속 등기가 됐어.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가 됐더라도 몇 개월 안에 지분 정리를 하고 등기까지 맞춰버리면 그때는 취득이 아닌 걸로 볼 수 있다. 6개월. 무조건 상속은 6개월이라고 했어요. 6개월. 그러면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 분할도 하고 다시 재분할도 하고 등기까지 맞추면 그때는 내 지분이 늘어나더라도 나는 취득으로 본다.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아닌 걸로 본다. 자, 하나 더. 하나. 그다음에 내가 등을, 상속인들이 등기한 게 아니라 누가 등기해 놓은 것을 나중에 상속인들이 다시 정정을 하면. 그렇죠. 채권자. 채권자들이 우리들, 상속인들을 대신해서 채권자가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다시 재분할을 하여 지분이 증가되더라도 취득으로 본다.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지금까지는 소송 한 번이 나왔는데 소송 말고 우리 이미 등기가, 상속 등기가 됐더라도 몇 개월 안에 지분 정리를 맞추면 6개월. 하나 잡았어요. 6개월. 그다음에 채권자가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다시 재분할을 하더라도 지분이 늘어도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시. 설립시 나왔네요. 이런 걸 진짜 빨리 풀어야 돼. 설립시 안 본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 초스피드로 풀어야 돼. 설립시 안 본다. 이런 식으로. 설립시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46번. 과점주주. 문제에서 최초. 최초. 내가 최초로 과점주주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 때려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면 이번에 너 최초니까,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조금만 맞아라, 다 맞아라. 다 맞아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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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있는 거 맞아라. 모두 이렇게. 모두요. 최초 나오면 무조건 모두 이렇게. 그다음에 이미. 이미. 이미 앞에서 나 맞았어. 이미 앞에서 맞았다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미 한 대 때렸다. 엄마가 한 대 때렸다고. 그러면 아빠가 두 대 때릴 건데 엄마가 한 대 때렸다고.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럼 한 대 빼고. 나머지 뭔만? 증가분만. 나머지 찾는 거예요. 증가분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미까지 나갔으면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하나 더 있네. 뭐 하나 더 있는가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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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과점주주 그러면 이미 앞에서 맞은 적이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맞았던 거 빼고 이번에 뭐 한 것만 맞으면 된다. 증가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가 보죠. 여기가 설립시. 설립시 60%예요. 설립시 60%면 이 사람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설립시 60%는 세금 안 내. 과점주주가 돼도 안 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취득했어. 취득해서 70%가 됐어.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만 낸다? 10%. 70% 아니에요. 여기서 70%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 안 냈으니까 이거 다 맞아야 된 거 아니야. 이미 맞은 걸로 보는 거예요. 맞은 걸로 보는 거예요. 60% 때린 걸로 보고 나머지 10%만. 이제 양도. 양도에서 40%가 됐어. 그러면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런데 다시 취득했어. 다시 취득해서 75%가 됐어. 그러면 옛날에 몇 프로는 이미 때려 맞았는 거야? 그럼 70%까지는 맞았으니까 이번에 몇 프로만 때려 맞으면 되고 5%만 더 맞으시면 돼요.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과점주주 문제는 이거 전부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식 내부에서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다. 그러면 과점주주 자기들끼리 지분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끼리 지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총 변동이 없네. 총 지분의 변동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똑같죠. 그 안에서는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추가로 세금 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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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지분이 변해서 전체 지분이 변했으면 증가된 것만큼 내야 되지만 총 지분의 변화가 없을 때는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49번. 작년 시험 문제네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인데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이걸 물어보신 분이 좀 많았어요. 이걸 물어보신 분이 진짜... 제가 이거는 꼭 읽어주고 넘어가야 됐네요. 송원쌤 너무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귀엽다기가 되겠네 이거예요. 귀여운 것은 저는 집에서 이 말, 이 소리 하면 집에서 전부 다 뱉으려고 그래요. 자, 49번.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상속하고 관련된 게 취득세에서 상속과 재산세에서 상속과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과 또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을 이걸 구분 좀 해 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구분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구분하려고 하는데 왜 구분해야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취득세는 누군가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래, 너 다 가져 그러겠는가요? 왜 그러고 달라들겠는가요? 달라들겠죠. 그러죠. 아니, 사망자가 들고 있는 거 사망자가 100억을 들고 있었어.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 100억을 다 가져가려면 그래, 너 가져. 너 가져.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 전부가 달라들겠죠. 각자. 각자 세금 내야죠. 그래서 정부는 각자가 세금을 내지만 각자에게 무슨 책임을 부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서 연대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걸 시험 문제 답으로 냈던 거예요. 취득세에서. 그러면 재산세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상속인들이 재산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니까 상속인이 100명이며 100명한테 나눠서 다 보내겠는가? 한 사람을 지목하겠는가?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보내기 힘드니까.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한 사람을 지목한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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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한 상속이. 없으면? 그렇죠. 신고한 상속이에요. 등기도 신고도 안 돼 있으면 너 하고 지목하는데 그 지목당하는 사람을 주된 상속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된 상속인을 지목할 때 또 마음대로 지목하면 납세자들이 막 달라드니까.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1번은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제일 큰 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요.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내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내주니까 무슨 세하고 똑같이 보내겠는가? 그렇죠?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재산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 신고, 주된 상속 이렇게 순서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하고 이 사람이 양도해놓고 세금 신고 안 하고 죽어버렸네? 그럼 누가 대신해 줘야 된가?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 모두가 하는가요? 상속을 받은 사람이 하겠는가? 받은 사람. 그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이 해 주겠죠.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 실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자꾸 이거 물어보시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상속 나오면 여기는 치득세죠. 치득세니까 지금 문제는 치득세니까 상속인 중에 한 사람 그래야 된가요? 상속인 모두 그래야 된가요? 모두. 모두.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는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제 간. 형제 간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형제 간. 형제 간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 납세 문은? 있다. 그다음에 직계 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으니까 증여받으면 세금 낼 의무 없다? 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또 파산 선거 조심하세요. 파산 선거로 처분되는 직계 전속의 부동산을 치득했다. 그러면 직계 전속 부모의 부동산을 법원의 파산 신장. 법원으로부터 내가 샀으니까 나는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 납세 문 있어요. 납세 문 있어요. 이거 유상치득이다? 무상치득이다? 유상치득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시험 53번 조심하세요. 올해 시험은 53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택 조합원용으로 치득했다. 이 집을 조합원용으로 치득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는 거고? 조합원, 조합원, 조합이 아니에요. 조합원 쪽까지 꼭 보셔야 돼요. 조합원용으로 치득했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치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54번은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고 올해 타자격 시험에서 세 군데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럼 물건을 치득했다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치득했다는 이야기는 치득했다는 이야기는 등기나 등록을 내 앞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내 거라는 이야기인가? 내 거. 내 거. 내가. 내가 내 거. 내 것이니까 내 앞으로 등기나 등록을 꼭 한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하지 않아도 사실상 치득했으니까 당연히 치득으로 본다. 치득으로 본다. 왜냐하면 세법은 민법하고 다르다는 걸 주의하세요. 민법은 권리관계를 따지지만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치득으로 본다는 걸 조심을 하시기 바라네요. 55번은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이 지문이 복수정답 처리됐던 지문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이런 걸 복수정답 처리한 거예요. 유상승계 치득의 경우는 유상승계 치득의 경우는 그러면 유상승계라는 이야기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니까 돈 준 날. 그런데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인데 이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실 날짜가 아니면 무슨 날짜로 가면 되고 계약서, 계약서로 가면 돼. 그런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도 확인이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로 가면 되고 60일이 경과한 날. 그런데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복수정답이었어요. 이대로 나왔는데. 이 지문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복수정답이었어요. 왜 복수정답이었냐면 사실상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보다 등기가 빨랐다 가면 등기가 빠를 수 있는데 왜 등기하고 비교 안 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서주항을 넣지 않으면 오류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지문이 더 길어지겠습니다. 괜히 작년에 선배님들이 따져서 그래. 그런데 우리도 올해 막 따져. 그럼 내년에 더 길어지겠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상승계치득이든 사실상 잔금 날짜와 이렇게 비교하세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를 비교해서 이 중에서 무슨 날로 처리해라. 빠른 날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연부.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는 주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국가하고 관계가 가능한가요? 연부는 주로 국가예요. 그러면 국가하고 관계니까 실제로 사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연부금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 여기도 이렇게 단서가 나와야 돼요. 치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며.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하고 등기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무슨 날 그러면 된가요? 빠른 날. 언제나 원칙과 등기를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을 치득일로 잡겠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57번. 이거는 올해 법이 개정상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개정됐는데 유상하고 무상을 개정을 하죠. 유상, 무상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유상으로 치득해서요. 여기는 무상이네요. 무상으로 치득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 무상. 무상이면 상속과 증여 중에서 상속과 증여 중에서 우리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건 무엇만 가능하냐면 증여. 증여.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고 증여에 대한 신고는 치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똑같죠요? 치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말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치득이 아닌 걸로 봅니다. 단. 단. 먼저 등기나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등기나 등록을 한 후. 이건 틀렸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무상은 몇 개월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3개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상으로 한번 가봐요. 유상 승계 치득에서는 우리 유상으로 치득했을 때는 치득세 신고는 치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니까. 60일. 치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니까. 계약의 해제도 며칠 안에 해제를 시켜야 되고. 60일. 그래서 60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작년 시험은 여기도 60일로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서 개정돼서 개정된 지문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지금. 무상 승계 치득은 등기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고. 유상 승계 치득은 등기하지 아니하고 유상이면 며칠 안에 계약이 해제가 돼야 되고.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지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으로 치득했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치득했으면 그냥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상속, 개실. 상속, 개실. 그다음에 증여. 증여로 치득했어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요.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할 거. 계약이라고 등기를 반드시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가야 돼요. 증여 계약서보다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등기를 비교해서 둘 중에 무슨 날로 처리해라. 빠른 날로 이렇게 처리하시죠.